임채희 씨, 임채희 씨 참 여자나 남자나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? 신발이 높은 게 아니고 원래 부모님들이 물려준 그런 신체군요 유일한 재산이세요 재산이세요 요사이신지요 저 노래하신 지 얼마 안 되신데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작년 10월에 당신 앞에 더 잘할게요라는 게 있어요 노래교실 책재도 많이 올라가신 교실도 있고 이 집을 지금 돌아와요 부산항에 황선우 선생님이 주신 곡 지금 연습 중인 곡이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양국 최고의 작곡가 라고 할 수 있죠 돌아와요 부산항에 우리 황선생님께서 복을 주셨군요 기대가 되고요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임채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